강남 신사역 가는 길에 강짱과 흑짱이 갔던 페이머스 버거집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아쉽네요. 도부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가랑비가 바람에 흩뿌려져서 우산 쓰는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오실때는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 가로수길에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네요. 성지순례를 했던 가게들이 많이 없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전시회가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한다고 해서 우리 인하 시청이 평일 전시회가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한다고 해서 우리 첫날이라 빨리 와 봤지? 전시회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고 싶은 아이즈원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갔던 전시회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즈원, 은비, 예나, 히토미 4개의 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방마다 영상시설과 음향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멤버별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음료 구매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굿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직접 와서 가까이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이즈원 룸에 들어가서 볼게요. 먼저 아이즈원 룸에 들어가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스포의 기억이겠습니다. instrument원 industrial 시간전에 스포의 기억과 함께 sis 스포의 기억과 parent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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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